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오늘 제가 결의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남 도전과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 했으시는 웅금주 박창암 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원번호 제314번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중단 촉구 결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희망이자 미래 에너지 인재의 산실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는 표적감사가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3일 우리 도우회가 규탄 생명을 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도우회 브리핑룸에서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 성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에너지 연구개발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그리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시대적 사명 속에서 100년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및 지방의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시들어지고 지방은 사라질 것입니다 개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한국에너지공대의 높은 입시 경쟁률과 우수한 학생조치 그리고 대학이 잃은 성과를 통해 우리는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호남에 단순히 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멸대응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는 한국에너지공대 입지선정에서부터 특별법 통과 그리고 2022년 3월 역사적 개교에 이르는 등 모든 전과정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감사원의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는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치감사 표적감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국가적 개개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에너지공대에 흔드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위기 에너지위기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현화를 처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연구자들 200만 전남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이 건의안을 원함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